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전지전능한 민주와 촛불의 기치 앞에 새로운 가치와 척도가 이 땅에 세워졌는 바 비로소 만물이 다주택, 일주택, 무주택으로 나누어지는 천하삼분층이 강립했다. 심우칠조 상소문을 쓴 진인 조은산시 올해 39세입니다. 8월 24일 청와대 게시판에 진인 조은산이 뉴노말의 정신을 받들어서 거처삼석에 상소문을 올리니 삼가구버 살펴주시옵소서라는 제목의 글을 청와대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과 아울러서 청와대가 차강급 인사를 발표하면서 일주택이 청와대와 정부 부처 인사의 뉴노말이 되고 있다는 것을 가혹하게 비판한 글입니다. 첫번째 주장입니다. 다주택자, 일주택자, 무주택자로 세상을 나누어서 매사를 처리하는 것을 비판합니다. 폐하, 전지전능한 민주와 촛불의 기치 앞에 새로운 가치와 척도가 이 땅에 세워졌는 바 비로소 만물이 다주택, 일주택, 무주택으로 나누어지는 천하산분책이 강립하였고 이른바 뉴노말의 시대가 도래하여 조정대신들과 강녀들의 새로운 인사기준이 맹악해졌으며 또한 백성을 다스리기 위한 척도가 바로 세워졌으니 참으로 경화드려 마땅한 일이옵니다. 다주택자를 척살해서 세금을 취하는 경제의 논리에서 작금에 이르러서는 이를 도덕적 가치로까지 삼아 다주택자냐, 일두택자냐, 무주택자냐는 시비가 조정의 대신들에까지 덜불까지 같이 번졌는 바 조정대신들은 폐하께서 수여하신 존엄한 임명장 대신에 등기걸리증을 택하여 야반도주를 가명하였고 이는 모두 폐하의 높으신 공덕이오 치적인 까닥이니 소위는 크게 탄복하여 감업할 따름이옵니다. 또한 이른바 뉴노말이라는 신통방통한 인사기준에 맞춰서 능력과 경력, 업무 적격성과 도덕성은 온대에 간대 없고 다주택이냐, 일주택이냐, 무주택이냐에 초점을 맞춰서 수석급 대신들을 일괄 임명하시는 등 백성들의 눈높이에 맞춘 인사를 단행하셨음에 폐하의 크고 높으신 뜻을 받들어 소위는 몸소 일을 행하고자 하였으니 스스로 가력한 일이 아닐 수 없사와 대학계 삼가하려니 통촉하여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많은 부분을 중략했습니다. 그 비유라든지 사례가 아주 기발납니다. 이 같은 주장의 저의 해설은 한마디로 나라일이든 세상일이든 간에 삼분법으로 매사를 처리한 것이 그게 말이 되옵니까? 누가 다주택다면 뭐하고 일주택다면 뭐합니까? 그런 이야기를 39세의 가장이 대통령에게 항의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김현미, 추미애, 노영민을 파직하지 않는 것을 비판합니다. 조은사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노영민 비서실장을 파직하라고 이렇게 상소문에서 주장합니다. 작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우책과 폭정으로 백성들의 원성을 자아낸 사민의 역적 신, 김, 모, 미, 추, 모, 에, 노, 모, 미니 아직도 그 두꺼운 면상을 들고 황궁을 드나더니 어찌를 성군의 법대로 할 수 있겠사옵니까? 국토부 장관 김현미를 파직하라는 주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김 장관은 국토부 수장의 자리에 오른 이후에 여태까지 22번의 정책을 남발하였으나 번번이 실패하였고 50보, 100보 따위의 우책으로 또다시 백성들을 우롱하면 또한 그것이 22번인지 4번인지도 기억도 못하고 있사옵니다. 파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차라리 붕어를 쓰시옵소서 그리고 그 자리에 차라리 붕어를 쓰시옵소서 물고기 붕어라는 것은 본디 뇌가 거의 전무하여 삼초면 지가 뭘 하고 뭘 먹었으며 뭘 하려 했는지조차 가물가물하니 했든지 또 하고 했든지 또 하고 했든지 또 하는 국토부 장관이라는 자와 다를 게 무엇이옵니까? 또한 법무부 장관 추매를 파직하라는 내용은 상소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의 공복임을 만각하고 제 뜻에 맞는 하수인을 알받게 하여 사법부를 장악하고 정치의 논리에 맞춰서 수사지휘권을 남룡하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의 차라리 개를 안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개를 안치십시오 법무부 장관의 기왕에 개판이 된 나라 꼬래 이만한 적임자가 또 어디에 있을 것입니까? 입만 열면 전정권탄 폐위된 선왕 탓이니 그만한 개소리가 또 없을 지경입니다. 법무부 장관 대신에 개를 임명하라는 겁니다. 이왕 개판이 된 나라 꼬래니까 이만한 적임자가 또 어디 있겠냐야죠. 다음은 비서시장 노영민을 파직하라 실책을 직언하고 실언을 수습하여 실전을 방비할 책무가 있거늘 도리아 제 스스로 나서 입방하를 찍다 백성들에게 반포 노모민이란 조롱까지 당하고 결국 수석 것 대신들을 포함한 인사대란을 촉박했습니다. 저 파렴치한 작자가 피감기간을 상대로 반말기까지 설치해가며 팔아치운 졸렬한 시집 따위에 비하면 하필 승문이요 일필휘즈라 할 수 있사오니 폐하의 연설문을 따 놓은 당상이옵니다. 부디 장기집권의 뜻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아주 통렬한 그런 비판입니다. 부디 폐하 장기집권의 뜻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낙향해서 양산인지 어딘지 해서 잘 사시기 바랍니다. 그 염원과 꿈이 달성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부디 상소문에서 진인은 이렇게 합니다. 부디 장기집권의 뜻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다리 쭉 뱉고 양산에서 부디부디 오래오래 잘 사시길 바랍니다. 그 꿈이 달성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벌려놓은 검은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진실과 사실과 정론을 펼기 위해서 온라인 신문인 공데일리가 출근했습니다. 여러분 방문하셔서 회원도 가입해 주시고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어 유튜브 채널인 GONG 공TV도 여러분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